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해 보세요. 생각보다 가볍고 좋네요. 오늘은 캐논을 실험중인다.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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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자 여기는 성분도 명상의 집원 이쪽입니다 성분도 명상의 집 관심 있나요 자 여기에 음 안보이는 지나갑시다 장미가 조금 왜이렇게 잔잔해 수동원이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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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이 별로 어둡거든요 이 화면이 별로 어둡거든요 이 화면이 별로 어둡거든요 이 화면이 별로 어둡거든요 이거 어떤 야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걸로 한번 만들어, 자꾸 만들어보고. 오, 새소리. 갈매길, 갈매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완전 여름날씨같은데. 소비샵 올라가도 괜찮은데.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팻말이 보입니다. 갈매길. 여기는 갈매길이기도 합니다.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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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길. 갈매길, 갈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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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휴대포보다 훨씬 가볍다. 이거 진짜 좋네. 여기 가슴이 딱 닮으면 되겠다. 흔들린다, 근데. 계속 가슴에 이렇게 닮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어? 와! 여기! 정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좋은 곳을 담지 못하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정상으로